우리의 재난대비 시스템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.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지자체들은 재난문자를 발송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난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때는 그 문자가 너무 늦거나 또 내용이 부실해서 별로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. 이유가 뭐고 또 해법은 없을지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공평 2지하차도가 침수된 건 지난 15일 아침 8시 45분. 일대 침수 위험을 알리는 재난문자는 사고 발생 9분 전 처음 날아들었습니다. 미호촌교에서 오송 자동차 극장 구간 저지대 침수 위험이 있으니 이동 주차 및 대피하라고 청주시가 보낸 건데 빗길을 달리던 운전자들이 문자를 확인해 차를 돌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. 더 큰 구멍은 지하차도 차단 책임을 진 충주시 충북도 정해 있었습니다. 충북도 첫 재난문자는 통행이 불가하니 우회하라는 내용으로 오전 11시 14분에야 나갔습니다. 사고 발생 2시간 반. 이미 구조가 시작된 시점입니다. 내용도 불친절했습니다. 원인은 지자체 간 불통이었습니다. 충북도는 오전 10시 1분, 세종시 문자를 받고서야 침수 사실을 알았습니다. 청주시, 흥덕구까지 지자체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은 없었습니다. 현재 각 지자체는 재난 상황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광역과 기초단체 간 역할 분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발송 책임을 미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낼 수 있는 문자의 내용,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 보낼 수 있는 문자의 내용, 즉, 그런 거 구체화의 정도를 체계화하는 것이. 서울시 재난 문자 오발령 이후 육하 원칙 담겠다는 등 말은 많았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보 취합과 전달 과정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재점검이 시급합니다. SBS 김민준입니다. 기상캐스터